출생아 수가 모처럼 반등했습니다. 지난 4월 태어난 아기는 1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00명 정도 늘었는데요. 저출산 공포에 시달리던 우리에게 올해 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번 깜짝 반등이 계속될 수 있을지 강서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올해 4월 태어난 아기는 모두 1만 9천 49명입니다. 지난해와 비교하면 521명, 2.8% 늘었습니다. 월별 출생아 수가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. 통계청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말부터 늘어났고 1년 반 정도 지나 출생아 수가 자연스레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. 지난해 4월 출생아 수가 워낙 적어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실제 2012년까지 4만 명대였던 4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1만 8천 528명으로 한 해 전보다 12.5% 급감했습니다. 깜짝 반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올해 초 감소세가 여전했던 탓에 누적 출생아 수는 7만 9천 523명으로 여전히 역대 최저입니다.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이번 달 인구는 9,610명이 줄어 인구 자연 감소도 4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